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구옥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이걸 지금 찍는데 흑형 S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원래 저의 루도폴밖에 없잖아요 이 메가를 얻은 게 흑형 SID분이 주셨어요 저한테 요거를요 이름은 안 바꿨어요 그분이 지으신 게 메일인데 저한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메일이라고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흑형 S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메시지 있으려나 메시지는 온 게 없어요 낙히 흑형 S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요거를 덕분에 약을 좀 많이 빨았습니다 요 조명이 정말 아름답네요 흑형 S님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하면서 자 잠깐만요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... 그래요 네네네 네네 열심히 하세요 하하하하 네 그래서 그래서 메가를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아 그리고 티그린님이 주신 옷이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멋진 옷이기 때문에 한번 입겠습니다 이것도 티그린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입도록 할게요 파란 모자가 좋겠고 여기에 하면은 짠 뭔가 좀 이상하지만 뭔가 그래도 좀 어울리는 모자 어디 갔지? 어 모자 있었는데 로빈후드 모자 아 사라졌나보다 보면 좀 로빈후드 이런 스타일 그리고 여기 얘는 좋은게 내가 어디를 캐든지 얘가 따라다녀요 이 불빛이 정말 좋아요 안녕 메리야 흑형 S님이 너를 나한테 맡겼어 우리 잘해보자꾸나 3차 데스트까지 네 흑형 S님 감사합니다 provided by punctuality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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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